맘물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오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옹주보다 예쁜 몸종, 풍가의 살인사건 1544년 5월 사헌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인은 조정의 공론을 거쳐 죄를 정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궁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인을 때리고 굶겨서 죽였습니다. 상정과 종의 사이였기에 정과 의리로 참아 모른 척하지 못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조선 중력, 궁궐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일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은 1532년 효정옹주와 조의정의 혼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종은 수건 이씨가 효정옹주를 낳은 후 산후풍으로 죽은 바 있기에 재물을 넉넉히 내려주며 효정옹주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부마가 되면서 순원이 지휘를 받은 조의정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임금이 큰 벼슬을 내려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자 조의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벼슬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머날 조의정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서는 옹주의 몸종 풍가위를 방으로 끌고 가서 육체관계를 맺었습니다. 조의정은 이날 이후 예쁜 풍가위에 빠져 지냈습니다. 조의정은 풍가위를 첩으로 삼아 중하게 여기면서 반대로 옹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질이 못된 조의정이 착한 품성의 옹주를 학대한다는 소문은 이내 궁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중종은 은밀히 조사하라고 명했고 그 결과 옹주가 머슴들이 사는 골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노한 중종은 풍가위를 잡아들여 죄를 물었습니다. 풍가위는 장 일백대를 맞았는데 국문을 당하면서도 안색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옹관은 풍가위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어찌 자복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풍가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옹관이 문득 풍가위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있음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자 풍가위는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드리느라 그렇게 됐노라 대답했습니다. 효도를 채고 동목으로 삼은 당시 사회에서 풍가위의 효행은 사대부 관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신들의 변론 덕분에 풍가위는 함흥 유배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에 비해 조의정은 옹주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자기가 나서서 첩을 두라고 했으므로 남편에게 아무 죄가 없노라 중종에게 말했고 아버지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낀 중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투기 많은 것도 문제지만 남편을 빼앗기고 추기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로다. 중종은 풍가위만 멀리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옹주의 임신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중종은 이제나 저제나 옹주의 출산을 기다리면서 언제든 의원과 의녀를 보낼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옹주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조의정이 옹주가 매우 위독했을 때에 왕에게 의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막상 의녀가 도착했을 때는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문을 열어주었으며 의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옹주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정황을 의심한 중종은 조의정을 먼저 잡아드리라 명했고 옹주 요청으로 한양에 들어와 지낸다는 풍가이도 잡아오라 지시했습니다. 의금부 관원이 조의정 집을 찾아가자 뒤늦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의정이 다른 종을 바꿔치기해서 풍가이 대신 함흥으로 보냈으며 풍가이를 전라도 순창에 숨겨놓고는 남몰래 왕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원이 가보니 정말로 순창에 풍가이가 있었습니다. 조의정은 풍가이가 중도에 도망쳐 순창에 있다는 말만 들었노라 변명했습니다. 결국 조의정은 유배를 갖고 풍가이는 장 일백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건 이씨의 여동생이자 조정 옹주의 이모인 상궁은 때가 내수사의 종들을 시켜 풍가이를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린 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풍가이가 3개월 전에 나와 울고 있던 전목이 아기도 밟아 죽였습니다. 이후 풍가이를 상전으로 모신 몸종이 그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해 앞서 탄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중종은 처음에 은대를 처벌하지 않으려 했으나 조정 배신들이 효녀 풍가이에 대한 개인적 응징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기에 마지못해 대구로 귀양보냈습니다. 그의 중종이 죽고 1년 후인 1545년 명정 즉위 후 문정왕은은 은대를 궁궐에 복귀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효정 옹주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출산 후유증으로 죽었고 풍가이는 주인 조의정의 사랑을 받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둘 모두 희생자이지만 풍가이는 주인 효정 옹주를 죽인 여부일 수도 있고 주인 조의정의 명을 따른 충복일 수도 있습니다. 수정으로 맞추기 후유 ?